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의뢰에서 여러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 유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으로 입히는 옷을 베넷저고리라고 합니다. 베넷저고리는 누워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옷이 베지 않도록 솔기도 밖으로 내서 만들 뿐만 아니라 고름 대신에 실타래를 길게 엮어서 몸에 둘러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실타래 역시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돌잔치는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베푼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이가 1년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무명 장수를 기원하며 무사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돌잔치를 성대하게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상에는 실타래와 함께 국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실타래의 긴 길이만큼 국수의 긴 가락만큼 아이의 수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행사가 돌잔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는 두루마기 종이나 붓 아니면 활이나 화살 그리고 여자아이의 같은 경우는 실패나 반지꼬리, 바늘, 실 등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잡은 아이는 앞으로 무관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붓이나 색단지를 잡은 아이는 항문으로 크게 대성화할 것이다.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실패를 잡을 경우에 바느질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운명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사주팔자상에 아이의 수명이 짧다고 나온 경우 명다리를 삼신재석이나 칠성신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명다리는 명주나 무명천에 아이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실타래와 함께 칠성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명이 짧은 아이의 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에는 특히 아이의 무명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천인천자문은 아이의 부모가 천사람에게 한 글자씩을 받아서 엮은 책을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천사람의 기원이 담긴 만큼 악문과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를 맞이한 아이를 위해서는 특히 새 옷을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또 아이의 수명장수, 무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허리에 매는 돌띠인데요. 거기에는 십장생을 수놓아서 십장생이 오래 사는 만큼 아이 역시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뿐만 아니라 가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의뢰로 백의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돌보다 백일을 더 중요시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일을 넘겨야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백일을 넘긴 아이는 앞으로 무병장수 할 것이라 해서 백일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백일 때는 특히 백일떡을 만들어서 이웃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백일떡을 보다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아이가 그 수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일떡을 받은 이웃들도 역시 빈접시를 돌려주지 않고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실타래를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나타나는 의뢰 베넷저고리와 백일잔치, 돌잔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들 의뢰에서는 주로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여러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